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빌런스가 제일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어디 하나가 부각되는 것보다. 어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심상.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드릴 질문은 부자를 돈을 부르는 관상과 그리고 가난을 부르는 관상. 이게 따로 정해져 있을까? 사람마다 생긴 게 달라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인상하기라고 부르는 게 이제 바꿀 수 있다고. 그걸 기준으로 할게요. 먼저 일단은 눈이 되게 중요해요. 저번에도 눈을 얘기했지만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요. 운이 들고 돈을 부른다 그러면 눈에 빛이 돌고 그리고 내가 이제 점점 빈곤해지고 꼬이고 이러면 눈이 검은 동자가 탁해져요. 그리고 이 돈을 부르려면 사람이 일을 하니까 사람하고 만나잖아요. 그렇죠. 인턱을 부르는 것 중에 눈 위에 있는 부분 눈썹을 짚어드릴게요. 일단은 눈썹이 되게 뒤에가 없는 분이 있어. 그리고 눈썹이 너무 많은 분이 있어. 눈에 뒤가 없다고 그러면 인턱이 없어요. 귀인이 안 붙으니 당연히 사업을 하시거나 금전을 버는데 돈이 붙을 수가 없어요. 눈썹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또 반대로 눈썹 모양은 괜찮아. 많은데 여기까지 털이 다 있어. 다 막혀 있어. 이러면 여기는 뚫어주셔야 돼요. 뒤가 항상 돈이 없는 게 돼요. 들어와도. 그러면은 관한을 부르는 걸로 돈이 없어지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원하게 해줬을 때 일이 풀려요. 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코를 성형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너무 높게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얼굴에 비해서 얼굴에 내 폭 그 다음에 눈 사이가 가까운데 여기를 너무 높게 하시면 오히려 돈 들어오는 게 답답해요. 그리고 왜 쭉 뻗어서 너무 높다고 그러면 볼 때는 이쁠 수 있는데 맞아요. 팔자 세다 해서 사람으로 칠 수 있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 여기가 다 같이 조화롭게 높아 있으면은 좋아요. 기본적으로 높아 있는 것 중에서. 근데 내가 낮아. 근데 코만 이만해. 어때요? 아무리 내가 이거 오히려 이게 팔자가 세지지 돈을 부르는 게 아니고 번다 그래도 버는 데 입만 쓰고서 그냥 일만 해야 되는 팔자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인중 같은 경우는 바른 게 좋지만 흐릿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입수. 그래 그림 그리자. 인중하고 이 입 입술에 여기가 맞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인중이 이렇게 삐뚤어 주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돈이 들어와서 쌓여도 흔들려서 문서나 이런 걸 잃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원래 좀 그렇게 생기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거에 따라서 삐뚤어지고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상당히 삐뚤어지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앞니가 굉장히 커. 할 말을 다 할 때 질른단 말이에요. 여자분들도 조용한 것 같아도 남자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잘못된 느낌으로 내 돈 잃을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앞니가 대부분은 크잖아요. 작은 분도 있고 하지만 제일 크다고요? 제일 커보이잖아요. 제일 커보이는데 유난히 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 말 때문에 돈을 잃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턱. 턱 같은 경우는 내가 굉장히 뾰족해. 그러면 여기 턱선이 딸카로워요. 근데 금전복 보려면 살 좀 찌우셔야 돼요. 굉장히 예민하실 거고. 좀만 신경 써도 얼굴살부터 빠지실 건데. 저도 턱이 보이고요. 두꺼운 편은 아니지만은 두껍나? 지금 칼이에요. 그래도 이게 칼날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네. 여기 좀 둥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살을 좀 찌우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얼굴이 두툼하다 하면은 이게 그렇다고 목이 없어 보이게 너무 살이 쪄서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면서 여기가 검어진다. 아니면 여기 광대가 있는 분들이 보통 턱이 넓거든요. 이를 악물어서 여기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여기가 쑥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럼 금전복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인덕도 떨어지고 구설도 타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밸런스가 제일 좋아야 되는 거 같아요. 어 맞아요. 어디 하나가 부각되는 것보단. 어 맞아요. 좀 밸런스가 제일 잘 맞아야 돈을 뭐 부를 수 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힘이다. 오늘 밤에서! 04- roodniosk 골반 라이브 눈독 products para